내가 분명히 기다리려고 했을 텐데 와서 결혼하자고 나랑 사귀자 왜 그래? 까였다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 이혼했다니까 재도전 한번 해봐야죠 우리 다음에 또 봅시다 남자랑 무조건 강한 줄 알아 힘들 땐 누구한테 기대고 싶고 상처도 많이 받는다 미안하네 그 자리 내가 가면 안 될까? 남자랑 무조건 강한 줄 알아